여러분 날씨가 더우시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날씨가 더울 때에는 아침에 주로 뛰죠. 아침에 훈련하고 띄약볕이 뜨거울 때는 좀 휴식하고 저녁에 뛰고 하는데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띄약볕에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한강변을 뛰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뒤에서 자전거로 빨리 가라 이러면서 열심히 뛰죠. 세계적인 자재를 가진 운동성수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하니까. 여러분들도 그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물론 몸을 억제하면서 주님의 자녀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와는 다르지만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레스님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레스님들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근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마음 하나 탁 틀어지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기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이런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썸뿌리들을 이렇게 심어두고 썸뿌리가 심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외에 다 싫어져요. 자기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썸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말씀이 사랑스럽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자매님이 남겨주셨는데 우리 찬양 올린 거 있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불렀던 찬양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찬양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말씀을 읽으면 영양분 공급받아도 힘이 나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이 적그리스도가 뜨고 마지막 호리병 제왕이 환란 성도들이 휴구되고 재림이 있기 전까지 3회에서 6개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아무리 공부해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데스 6장 구절을 보시면 쓰러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볼까요? 갈라데스 6장 구절.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페이스를 잘못해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거늘로 가고 인결 맞고 하고 그랬는데 갈라데스 6장 구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않냐 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래요. 최고의 선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여러분이 혼두를 구려하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를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몇 명이나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의사도 아마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의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한테 의사를 이거 주면 비웃어요. 너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자기는 의학을 많이 안다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따져요? 자기 그라운드인데 그 병원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다 그러면 무정하고 서 있어야 돼요 또. 무정 안 하고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의 콜, 믿음의 방패, 의의의 홍배, 진리의 흐르띠,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정강의 보호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없어요? 기도하라고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싸우라고. 그런데 이것도 없이 다 나는 성경료를 다 무정했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무릎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쓰러지지 무릎이 없는데 어때요? 무릎 꿇고 기도로 무정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구령하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항상 기도로밖에 도울 수 없는 게 죄송스러워요. 저도 나가고 싶죠. 다 이거 놔두고 구령하러 뛰어나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은 또 누가 정선된 이런 영양분이 골고루 섞인 영적인 양심을 또 누가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직분수로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잘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면 못 서 있죠. 어떻게 투구를 쓰고 있어요. 무거운데. 칼을 어떻게 들고 있어? 이거 빨리 치우고 먹어서 가서 방패를 버리고.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게요. 교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번호를 보이고. 그래서 군사답게 서 있게 해서 때가 되면 언제 거두어요? 그 때가. 그리고 언제 거둡니까? 이때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물 한 잔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뭐 했는데. 우리 다 감정하고 적어놓고 하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으세요. 다 회계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멸류관이고 여러분의 상이고 이때 다스릴 땅으로 주실 거예요. 천연왕국 때. 끝나지 않고 영웅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힘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위 하나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로자는 여러분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과의 교제가 이상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내가 교리를 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원만한데 교리가 좀 몰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리만 가득 채우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진다고요. 다 있는데 신발이 또 없으면 어때요? 복음에 신발을 쓰러 가는데 못 끌어요. 어떻게 산속을 뛰어다녀요? 발에 가면 지쳐버리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된 무기류. 투구, 흉배, 칼, 방패. 흐릇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는데 흐릇이 없으면 어떻게 뛰어다녀요? 어떻게 싸워요? 칼 들고 어떻게 흐릇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균형된 무기를 갖추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교감이 돼요. 내가 뭘 아래일 때도 하나님과 교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왔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지 말만 해. 내 눈도 좀 쳐다보고 자기 말을 듣는 나의 반응도 살피고 해야 되잖아요. 교감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주고받고 말이 되죠. 지 말만 막 하고 말하려는 게 가버려 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천천히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교감하면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또 자기 말만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말하고? 가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스 6장 다 볼까요? 여기 13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에베소스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교류적으로는 물론 여러분 다 입었을 구원 받는 순간에.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팽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입어라. 너희가 악한 날에 정할 수 있으며. 지금 약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서고 영광을.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지금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와라는 거예요. 와라고. 군인이 적이 오늘부터 도망갑니까? 칼 다 팽기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는 항상 용감한 군인을 좋아해요. 다른 건 다 둘째예요. 전장에서 전투를 발휘하는 사람은 용감해야 돼요. 군인은. 상관이 명령하면 절대 복종해야 되고. 상관도 자기 생명하고 거기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날에 생활할 수 있으면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혈액띠를 두르고 의의 흥비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의 악한 자의 모든 불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모세. 구의하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을 보시면 구의하기도 서이세라는 말이 있는가? 모세의 은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절은 모세의 은약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금 얘기했어요. 쭉 다시 십계명을 다루면서 모세의 은약은 조건적입니다. 행하면 삽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구의하가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은약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번 주에 다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새 은약은 뉴 테스터먼트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피와 은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은약 아래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천인왕국에서 뉴 커버넌트라고 그랬죠? 새 은약을 맺어요. 천인왕국에서 민족들을 머리로서 다스릴 거예요. 지구를. 그런데 이게 모세의 은약이 나왔는데 여기서 행하라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는 교류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여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신명기래기, 민숙이 여러분이 시대를 살고 있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적용된다고요. 행이가 중요합니다. 행하라고. 보십시오. 31절. 그러나 넌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하나님 곁으로 그래서 가라 그랬잖아요. 서 있으려면. 곁으로 안 가면 다 쓰러져요. 이때 고운 날에 한번 보세요. 다 쓰러져요. 너무나 잘하라 저는 이런. 병사대 상태를 보고 아니지. 쓰러지기 30분 전이구나. 한 시간 중에는 너무나 잘하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아까 없다 그랬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또 서 있어요. 내 곁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계명들과 기례들과 명령들을 말하라니. 나는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라고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집게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기려드리라. 이걸 또 여러분의 교류를 증명하면 안 됩니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믿음을 행한다면 여기서 똑같이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기려지리라. 영원히 통치할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또 적용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 구분할 수 있죠. 기류적 적용과 영적 적용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역으로 본 건데 끝까지 여러분 육신의 삶을 번 선할 그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쓰러지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한 분도 안 쓰러집니까? 그런데 말했잖아요. 또 오뚜기라고 이게. 쓰러지면 갈부리의 피로 의지에서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한 1장 8절에서 10절의 의지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이거 또 자백해야 돼? 자백하라고. 믿음으로 자백하라고 대신에.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또 서서 싸우라고. 싸우라고. 수많은 이단들이에요. 수많은 사이비들.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99% 해요. 아주 보면 요즘에 왜 안식교인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원양 말도 안 되는 세원양을 얘기하고 안식교인들 보니까 십계명 중에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의식법은 예수님이 제거했고 십계명 잘 지켜서 여기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본다 그러고 율법이란 것은 그 사람들은 십계명은 말하지만 구약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613가지 말했잖아요. 요구사항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잠깐 나오지만 율법은 행위만 다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마음도 다루어요. 성령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율법보다 훨씬 가치가 높아요. 도둑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볼게요. 13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니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십계명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부리의 피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으면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이거는 율법은 행위를 다루지만 성령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하라 있는 성도들의 동기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되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이 충만하면 율법의 본래의 율법을 제정하신 의도를 지켜요. 이 행위만 했잖아요.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동기, 의도, 생각까지 우리는 다 지켜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종교인들은 말은 다 거짓말해야 안식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도둑법을 지켜서 검사가 고소하면 도둑법을 지킨 예를 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야, 나의 법은 너의 마음을 본다는 거야. 여자를 보고 엄룡을 품으면 이미 간험한 거예요. 이미 간험했어요. 탐심우상숭배예요. 이 두 가에 걸려서 다 불모스에 던져질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 그랬는데 그럼 사람 성인 중에 한 번 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하는 거예요? 차는 뭐예요? 자궁차는 왜 가지려고 그래요? 핸드폰을 왜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적응하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성인 충만함으로 너무 소중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엮으게 되어야 흥률을 님이 그나러우시고